서울특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고향이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아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옛날 이름 한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금융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기술,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활기찬 젊은 도시라고 불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30여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요. 그래서 명불허전, 서울은 대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대학은 대부분 서양식 건축물로 지어졌는데 그중 경희대학교의 평화의 전당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서울에 오신다면 캠퍼스에 활짝 핀 벚꽃경치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벚꽃바다에서 헤엄치는 느낌일 거예요. 앤 서울타워는 남산타워라고도 불리는 서울 주요 랜드마크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즐겨보시는 친구들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여기서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의 낙서벽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회전 레스토랑도 서울타워에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요. 저녁에는 빛나는 예쁜 도시 야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우 낭만적인 장소이니까요. 서울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절대 놓치시면 안되겠죠? 경복궁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95년에 창건한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입니다. 조선의 5대 궁궐의 첫 번째 궁궐이며 한반도 역사상 마지막 통일 왕조인 이씨 왕조의 주요 궁전이자 초기 단계의 정치의 중심점이었습니다. 중국 시청자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드라마 대장군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쇼핑의 성질을 소개할게요. 서울에 왔는데 명동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이곳은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적인 쇼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동 거리에는 다양한 매장, 백화점, 각종 레스토랑, 카페, 맛있는 먹거리들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보실 거예요. 패션을 좋아하는 당신? 벌써부터 설레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워예 시완 후어 카페 커피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TV 드라마에서도 낭만적이고 따뜻한 카페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안 되는 간격으로요. 예쁘고 멋진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또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의 거리를 산책할 때 커피 한잔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마음에 드는 커피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울의 디자인이 독특하고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서울에 관련된 저 윤은혜의 수업을 듣고 서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셨나요? 바이두, 바이크, 며오동, 싱크, 탕에 관심을 두면 복잡한 지식이 더욱 쉬워집니다. 저 윤은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릴게요. 며오동, 싱크, 탕, 웨이버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멋진 하이라이트로 당신을 기다릴게요. 콰이 쏘이 쏘아